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kbs의 김희철 사장은 대통령치를 향해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이야기했고 수신료 분리 추진을 철회하면은 자신이 사퇴를 하겠다면서 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수신료 폐지는 시대적인 요구사안인데 김희철 사장은 마치 자신이 정치 탄압을 받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오늘 kbs의 김희철 사장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위중한 상황 앞에서 kbs 사장으로서 무거운 결심을 했다면서 만일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자신이 문제라면은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공영방송 근간을 뒤흔드는 수신료 분리징수 취소를 즉각 철회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수신료 분리징수는 철회되는 즉시 자기가 물러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또한 아시아 공영방송을 대표하는 kbs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대통령님과 면담을 요청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kbs의 김희철 사장이 이러한 입장을 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지는 솔직히 모르겠고 우선은 kbs 자체가 김희철 사장이 전임에서 임명이 됐는지 아닌가를 떠나가지고 kbs가 맛이 간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특히나 수신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옛날부터 국민들이 바랬던 요구입니다. 보지도 않는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도대체 왜 내야 되는가 안 그래도 요즘 세상에 뭐 OTT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통신비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보지도 않는 kbs 쪽에서 수신료를 강제징수하니까 부담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은 윤석열 정부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kbs의 사장 같은 경우에는 공영방송의 근간 어쩌고 저쩌고 이런 설교를 하기 전에 그동안 kbs의 방송 행태나 돌아보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문재인 정권 때는 그렇게 홍의병 역할을 하더니 정권이 바뀌니까 있는 트집 없는 트집 다 잡아가지고 정권을 때리기 바빴으며 그리고 그나마 있는 사실을 가지고 정당한 비판이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일장기에다가 경례를 하는 듯한 이러한 모습까지도 조작을 해서 가짜뉴스를 방송을 하고 현 정권을 비판하는 시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중점적으로 방송을 하면서 정권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데 이런 방송사에서 공영방송의 근간을 운운하는 것이 진짜로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2년 동안 국민의힘이 kbs의 편파 왜곡 보도에 대해서 방심위에다가 심의를 2300건 이상 요청을 했으나 그 중에서 46.8%만 요청이 접수가 되었고 그나마 그것조차도 수개월 동안 방치가 되다가 사실상 제재 효과도 없는 권고 정도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대통령실 측에서도 kbs 사장의 면담 요청에 대해서는 별로 응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대통령실의 관계자는 고리타분한 정치 논리에 얼메이지 말고 공영방송의 위상을 회복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때라고 입장을 했으며 무엇보다도 준조세에 해당되고 있는 수신료를 받으면서도 국민들의 편입보다는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kbs의 현 주소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kbs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코스프레를 하면서 정권이라든가 대통령실을 탓할 게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에만 눈을 돌려봐도 답은 바로 나오죠. 이번에 대통령실이 국민 제안 공개 토론에 붙였던 kbs의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서 참여자의 96.5%가 참여한다라고 답변을 했고 이거는 국민들이 얼마나 kbs에 대해서 누적된 불만이라든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kbs에 그동안 오만방자한 행태도 한몫하고 있는데 kbs 같은 경우에는 경영난을 겪고 있으면 조직을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전혀 개선에 의지가 없었고 억대 연봉자가 조직의 절반을 넘으며 어떠한 조직도 이런 조직은 없다라는 비판이 나왔고 또 인건비 비중도 다른 방송사에 비해서 무려 2배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감축이라든가 구조조정 등의 노력은 전혀 하지 않으며 오히려 수신료가 낮다라고 맨날 징징대고 있고 국민들은 2500원 내는 것도 아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수신료를 대놓고 3800원을 올리겠다라고 언포를 놓고 있으니 국민들은 당연히 kbs 같은 방송사에다가 수신료를 내기 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수신료 거부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kbs는 정부가 수신료를 분리하면 마치 자신들이 수신료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것이 정부가 수신료 납부 개선 방안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수신료를 걷는 게 아니라 kbs가 알아서 따로 거두라는 것이죠. 이 말은 kbs가 방송을 정상화하고 질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kbs 콘텐츠가 볼만하다라는 인정을 받으면 당연히 국민들은 kbs에다가 수신료를 지불하고 kbs를 시청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이 요즘 세상에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가지고 사용하지도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kbs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정치적인 논리를 들이대지 말고 국민들이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며 kbs 사장 같은 경우에는 별로 먹히지도 않을 사태쇼를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kbs 방송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차라리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일본 생성형형 Giants 50nmer 35nmer 10 learned 500mmer 25nmer 50nmer 120 쪼10 105 110 50nmer 50nmer